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갑을 그 타인들이 볼 수 있겠어서는 그 안되는 날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날은 또 지갑만 들고 다니는 경우보다는 꼭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 또 재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. 어떤 날들이 또 어떤 장소에서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또 지갑을 우리가 꼭꼭 숨기듯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날 또 그런 공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화폐에너지는 그 은밀함을 좋아하죠. 평소에 또 습관도 이런 습관이 또 훨씬 화폐에너지를 지키는 또 돈복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. 다만 그 오늘 다룰 이런 날은 특히 더 보수적인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우선 그 자신의 그 생일날을 들 수 있습니다. 생일날은 자연의 그 화폐에너지 뿐만 아니라 개인의 또 가장 집중된 그 에너지의 방출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타인들 눈에 안 띌수록 좋습니다. 그 다음은 그 첫날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. 매달 그 음력으로 또 양력으로 달이 시작되는 그 첫날의 그 상징들이 있죠. 새해 첫날이라든지 또 달의 그 첫날 모두 그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은 그 현관문 앞에서입니다. 공간이 되겠죠. 그래서 현관문 근처에서는 우리가 그 지갑 꺼낼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. 가게 같으면 그 상점 출입구가 되고요. 또 식당 같으면 또 식당 출입구가 모두 그 해당이 됩니다. 이런 곳에서는 그 지갑을 타인들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은 그 열린 창문 앞에서인데요. 열린 창으로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특히 그 조심해야 합니다. 돈이 쉽게 그 빠져나갈 암실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. 또한 그 영수증이나 또 청구서 고지서 이런 것들 가까이 지갑을 또 둬서도 안되겠죠. 지갑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금융비용의 그 부담이라든지 돈이 그 새 암실을 또 부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환자 앞에서 지갑이 그 노출되면 좋지 않습니다. 금주 눈에 그 약화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또 지켜질 때 돈복은 그 막히지 않습니다. 크게 그 거침없이 돈복이 유입될 테니까요. 그런 얼굴 웃고 또 그런 속도 этих goal.